웨이베콤 노래가 나왔네요 웨이베콤 노래가 나오네요 맛있겠다 푸른풍역이 좋은게 주변에 상권도 굉장히 많고 현지인 맛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두정거장 옆에 에까마이 터미널이 있는데 여기 있는데 거기서 이제 터미널 타고 바로 파타애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28번 창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티나 크다 아.. 어어어어어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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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으으음.. 흠.. 흠.. 카우사이 지니스 오늘은 한번 썽테우를 타고 터미널 21에 피어 21 푸드코트로 가보려고 합니다 성태우를 타고 한 15분 정도 걸리면 터미널 21에 도착합니다 철의 부야 정말로 구워진 우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맛있겠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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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한 물이네요 워터 시원한 물이네요 자 이제 침대가 두 개입니다 여기 두 개지는데 시티뷰네요 완전 오션뷰로 약간 같은데 자 이제 숙소 체크인을 마치고 이제 팟타입 여기가 아마 진짜 로컬 느낌이네요 완전 여기가 아마 진짜 로컬 느낌이네요 완전 메뉴판도 저기 앞에 있는 간판 밖에 없습니다 완전 로컬입니다 로컬 여기가 이제 라타나콘 마켓이라는데 현지인이 정말 많이 찾는 되게 저렴한 재래시장입니다 저는 오늘 망고랑 좀 더 새로운 과일을 한번 도전해보려고 합니다 가격이 굉장히 저렴한 것 같아요 지금 망고 30백정도 하네요 지금 도전해 이게 일하시는 metre 15만원 신청하는 계속 지켰어요